일찍 일찍 좀 다니자 네, 홈페이지 좋습니다 네 피가 안 와 거짓말처럼 찍어야 되니까 제발 일찍 일찍 좀 다니자 자, 카트 일찍 일찍 좀 다니자 자, 엔드스테이트 아, 좋은데? 알 RPM 얼룩만 짜진 아니라 4순정도 된 거 그거 aku 소품 게임이지 anyway 탑 estás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샬롬 랄랄랄랄랄랄랄랄 gle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